야 이거 어디서 죽었어 야! 아니 왜 그러게 혼자 너가 제2의 김지호 해라 레벨 좀 딱 센 애 하나 잡자 100 넘어가는 애 없나? 스테고사우루스 중에 막 100 넘어가고 그러네 아 좀 센 애 헉! 야! 110이다! 아 아니 근데 검치호 레벨 높은 애들 다 어디 간 거야? 계속 높은 애들한테 죽네 쟤야 설마? 64 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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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 잡자 오케이 이거는 안 맞을 수가 없지 일로 와있자 지호씨! 지호씨 잠시만요! 어! 인터뷰하겠습니다! 쟤 뭐 갖고 갔냐 샷건? 뭐야 뭐 뭐야 그것을 갖고 가면 안되는데 자 술래잡기를 한번 해볼까? 어디로 갔을까? 어 어디로 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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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네 59개 야 이정도면 스테고사우루 무조건 잡는다 진짜 레츠고 야 근데 진짜 늪이다 야 너무 쉽게 잡히는데 얘는? 도망간다 오케이 오케이 어이 야미쓰 음! 164렙 됐어 스테이시기로 가자 과일을 많이 캐는 애가 누구였지? 뭐였지? 트리케라톱스였나? 트리케라톱스였나?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야 네 니 뇌 릴 몇이냐.. 백?! 80... 헤헤 이 친구도 하나 잡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돌을 얻을 때 유용하게 써서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오오 임지호 2세 수영도 안 돼 뭐 얘는 산타야 되나? 한번 잡을 어 야 트리케레톱스 근데 8렙밖에 안 돼 야 76렙짜리 있다 얘 잡고 가자 비켜! 비켜요! 물론 빡세진 않지만 3명이서 저렇게 달려오니까 좀 빡세 보이네 어? 하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수리도 못하잖아 나 새총 어딨어? 새총으로 될라나? 아 하다하다 이제 새총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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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오케이 야 거의 다 됐다 얘 오케이 오케이 얘는 초롱이로 해야겠다 누구든 잡아보러 갑시다 렉스를 잡고 싶은데 나는 렉스하고 아르덴 타비스 안킬로사우루스 이런 애들 낙지 어? 허잉 야 야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미친놈 찾았다 진짜 미친매친 이런 미친 드디어 찾았다 이게 뭐야 어어 어 먹방 먹방 하세요 형님 와 진짜 개바보다 얘 야 진짜 어떻게 해야되 얘 거의 다 거의 다 했어 와 화살 진짜 거의 다 쓰네 갔다 이름은 어 씹 상남자 우와 레벨 178이야 야 형님 왔다 얘들아 어우 오늘 어 어 야 뭐야 야 튕겼어 어 야 설마 다 날라갔냐 에이 설마 야 렉스 잡은거 에이 뭔지 모르겠지 뭔지 모르겠지 아 허어어 누가 누가 예토 전색 썼어 씨 아니 나 이거 고소할거야 그래 맛있게 먹어 먹고 있어 저녁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야 근데 3대1 맞장은 좀 불안한데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야 얘들아 야 얘들아 가 안돼 아 뭐야 이 덩치들 진짜 아 다 나와 아 어 야 얘도 위험할거 같은데 야야 야 김짓오 김짓오나 대지 말고 일로와 지호야 지호야 야 진짜 이런 억가도 아니 120렙을 어디서 봐 여기로 가야되나 내가 진짜 축지법 보여줄게 아니 진짜 김지호씨 개암우시다니까 야 렉스 4렙이야 김지호 털 하나로 잡을 수 있을거같아 어? 야 내 친구다 야 야 뭐여 어? 아 아 뭐여 뭐여여 발축지법 아하하하핳 아하하하핳 왜이렇게 이렇게 하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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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진짜 아아 김지호 김지호 매력 미쳤어 진짜 하하하핳 아 근데 쟤는 무늬 자체가 좀 덜 떨어졌는데 애가 아 좀 띄꺼워 쟤는 좀 아 너무 초록색이야 좀 간지나는 색이었으면 잡을만한데 잡고보는 야 이거 또 야 너 일로와봐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김지호 김지호 하하하핳 야 김지호 야 지호야 지호야 일로 하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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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저기 아 안킬로야 오 야 렉스 108 108 마이 렉스 하르르 하르르 하하 군침이 싹도노 하르르 뭐야야야 야 검침 16렙 야 눈 안깔아? 눈 안깔아? 저기도 렉스냐 설마 하하핳 야 여기 뭐야 나 이러면 좀 무서운데? 야 근데 렉스가 근처에 올 때마다 인코딩이 과부하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? 컴퓨터가 약간 버티지를 못하는데? 지호야 여기 있어야 돼 너 진짜 나되면 안돼 진짜? 진짜? 하하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? 하살이 많이 없어갖고 이거 한두개 놓치면 좀 클거 같은데? 생각보다 아 지금 얼른 그러면은 내가 철을 갖고왔지? 어 다행이다 씨 어 도망간다 응 가는 척인거 다 알아? 개자스가 오케이 백... 161렙 나쁘지 않다? 상 십 십 상여자 오케이 가자 숙mm 공기 삼 렛이스 컴퓨터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